다크비의 지목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! 와, 어렵다. 오케이, 오케이. 어렵다. 하나, 둘, 셋! 유쿠형이 2차례였는데? 근데 저는 정말 데뷔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많이 쑥스럽습니다. 네,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멤버들 모두 다 잘생겼고 매력있고 그래서 물론 저를 이렇게 뽑아준 거에는 너무 감사하지만 많이 쑥스럽네요. 감사합니다. 와, 잘생겼다. 윤 씨가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? 근데 이거 진심일 거예요. 네. 저한테 연습생 때부터 진심으로 형 잘생겼다고 해요. 근데 저는 이제 잘생긴 친구가 잘생겼다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잘생겼어요. K형 같은 경우에는 위축 그런 게 좀 있어서 약간 해주려고 하거든요. 좀 자신감을 이렇게. 근데 정말 잘생기기도 했고 매력있습니다. 잘생겨서 갑니다. 자신감. 과연, 과연, 과연.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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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 과연, 과연, 과연. 과연, 과연. 과연, 과연, 과연. 과연, 과연. 기쁨 좀? 아니 요즘 많이 다른데.. 생각하기에는 있고. 하나 둘 셋! 요즘 웃긴 건 좀 다른데. 아 요즘 너무 떠오르고 있어. 희찬이는 솔직히 혼자 했을 때 별로 안 웃기거든요. 혼자 했을 때 진짜 별로 안 웃겨요. 얘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옆에 좀 누군가 있으면 진짜 굉장히 웃긴 친구입니다. 뭘 하나를 시켜도 굉장히 뭐 마다하지 않고 뭐든 다 약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개인기? 개인기 아니에요. 아 네! 개인기 바로 해보겠습니다. 그 요즘에 제가 안면면사 아시죠? 김우빈 배우님. 가겠습니다. 전성. 내 니. 좋아한다. 있어요. 김우빈 선배님 확실히 있어요. 시키면 다합니다. 다한다. 저희가 여동생이 진짜 실제로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. 너무 어려운데? 하나 둘 셋! 준서 씨 뽑은 이유는 다들 알지 않습니까? 왼쪽에서도 듬직함이 나오지 않습니까? 제 동생이 갑자기 길 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. 준서가 나오면 게임 끝장입니다. 그냥 바로 그냥 나오는 순간 모션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는 순간 아이고 가야겠다.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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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알 것 같아요. 이건 몰표가. 몰표 예상합니다. 하나 둘 셋! 어? 몰표가 아니야? 영광입니다. 진짜로. 여성의 이근을 굉장히 즐겨요. 그렇습니다. 보이시다시피 일어나 일어나 하는 거 보셨죠? 얼른 일어나 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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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늦으면 안 돼. 이 친구는 평소 걸음걸이도 머리스타일에 따라 달라요. 지금 머리스타일 보면 굉장히 강력한 스타일이잖아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샵에서 딱 나올 때. 약간 샵에서 딱 나올 때 느낌. 생명의 인강 장애완이 게임 장애완이 게임 장애완이 게임 그냥 그런 것 좀 근데 다른 쪽인데? Clay랑 들어가서 show 근데 메이크업 하기로 해줬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눈빛을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요 맞아요 맞아요 장미단 밥 뭐 먹을래 하면 좀 졸아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줬으면 될까요? 대화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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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메이크업 하고 맞았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눈빛을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요 맞아요 창민아 밥 뭐 먹을래? 하면 좀 졸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졸으면 될까요? 머리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바꾸는 편이에요 멤버들 중에서 여관의 머리를 확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 스스로도 거울을 보면 제가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웃음이 이상할 것 같아서 어색해서 웃음도 잘 안 하고 일부러 약간 좀 눈에 힘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멤버들이 무섭다고 그래서 그만큼 본인의 스타일이 어떻게 좀 바뀌냐에 따라서 그런 장점들을 새롭게 막 찾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상 연예인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애교가 진짜 애교가 애교가 네 아 웃겠습니다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? 저요? 그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저요?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가 꺼졌을 때 그 돌기 그게 이제 카메라에서는 다 모든 걸 안 보여주는데 꺼지면 이제 끝나거든요 장난기가 엄청 많은데 그 장난이 일상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장난을 많이 칠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한번 놀란 게 저 뭐 하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창민아 창민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안 들려 안 들려 계속 이랬어요 그래서 창민아 창민아 부른 거예요 어 계속 불러 계속 불러 이렇게 저도 도발했죠 근데 진짜 장난치고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옆에서 한 시간 동안 창민아를 불렀어요 창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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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한 시간 했어요 딱 한 시간 지나고 자기가 어? 한 시간 지났다 하고 다시 반 가서 자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는 이 친구한테 그 다음부터는 도발을 안 해요 진짜로 이제 약간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이때 이 친구를 부르는 거에 대한 목적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저도 약간 그런 끼에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이에요 진짜 그러므로 저희 다크비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콜콜콜 하나 둘 셋 눈치 챙겨 뭐 하는 거지 이거 슬로우로 해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씹은 사람이 확대해서 확대해서 저도 디옥씨 밖에 안 모르겠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일본 비비분들과 소통을 되게 하게끔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큼 되게 감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마타 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도 훈훈하게 멤버들은 뭐 멤버들한테? 네 저는 디옥씨에게 해도 될까요? 네 저희가 아무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제 옆에 이찬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찬씨가 저보다 키가 큽니다 키가 커서 저도 키가 큰 편이지는 않은데 항상 키가 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누구나 뭐 남자들은 그렇죠 오늘은 근데 아마 180이 돼 보이지 않을까 그 차이 많이 나나요? 해리 있어요? 해리 해리 디옥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저도 그럼 역으로 태호한테 고맙다고 얼굴이 있잖아 예 예 예 역시 이거 아니죠 태호야 고맙다 이건 아니죠 그만한 게 안 된다 네 저희는 오늘 지목토크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너무 즐기게 다 간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크비의 지목토크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너부터 그럼 다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